한국전치의 현주소 전혁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원우 여러분님 그리고 조대우 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고 지도자 과정을 조금 불량스럽게 마치긴 했습니다만 27기 졸업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혹시 제가 부족한 말씀을 드려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정치에 많이 실망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또 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올립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야당 대표와 많은 협의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품었던 것은 공존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20대 국회가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이번 과정에서 약 20번 정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굉장히 따가운 질책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국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20번 파행한 국회의 현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날 예컨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 예산 마저도 통과되는데 100일이 넘게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런 것이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현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경 예산의 처리를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그거 역시 오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간에 IMF 같은 데서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주문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오늘 우리 국회가 처리하고 있는 입법의 성과 이런 것을 살펴봐도 똑같이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만 2천 건 정도의 법안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6천 건 정도 처리하고 한 1만 6천 건의 법안이 여전히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치 수면제 먹인 것처럼 잠재워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마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처리율을 한 40%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거치면서 40% 미만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는 가장 꼴찌 국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는 저희들의 번뜩이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머릿속에서 그냥 획 하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니죠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삶 속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해야 하는 이런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또 국회의원들의 공동의 연구 심사숙고 이런 걸 통해서 법이 발의됩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는커녕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고백하면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국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그래도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런 쟁점도 없고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이런 법안들 이런 것은 여와 야가 따로 없고 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당연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발목이 묶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볼모가 되어서 전혀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놀고 먹는 국회라는 이런 국민들의 아주 따가운 질체 이런 것들을 받을만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국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전혀 보여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만들어서 제정해놓고 한없이 정쟁으로 인해서 법도 예산도 처리 못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따벅따벅 결정하자고 약속하면서 만든 선진화법 그리고 과거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시는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놓은 선진화법을 지난 4월에는 여지없이 깨버렸습니다 저만 해도 예전 국회에는 몸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몸싸움은 안 하고 말싸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싸움을 통해서 우리들 생각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소모적인 말싸움이지만 다음 국회쯤 되면은 말싸움이 소모적인 걸 넘어서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성숙하는 이런 국회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선진화법이 그냥 여지없이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난폭하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또 민의의 전당이 다시 갈등과 파열음이 증폭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야당의 책임이다 여당의 책임이다 이러지만 국민의 눈에는 아주 통째로 실망스러운 정치의 모습 또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도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회의장을 벗어난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국회 전체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점이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당은 아무 책임이 없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이런 나누어진 모습들이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넘어서 직접적인 어떤 충돌로 되기 전에 국회가 어떤 형태에 정치가 민의를 수렴해서 새로운 국민 통합의 길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어렵지만 제가 처음에 고백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찾아서 다시 첫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쉽지 않아도 언제나 다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관흥클럽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신은 어떤 정치하고 싶으냐 이럴 때 공존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지만 공존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공존의 정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혁신한 진보와 혁신한 보수가 좀 더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공존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주로 대결의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치 현실이 독재와 민주의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과 지역의 다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대결의 정치를 반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합정치 협치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로 진보 민주진영 내에서의 분열을 통합하는 협치 혹은 연합정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였고 또 최근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편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 민주진영 내에서의 연합과 협치 보수 진영 내에서의 연합과 협치 이런 것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는 대결의 정치를 반복하면서 어느 하나가 멸절할 때까지 이 정글의 정치를 가져갈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 가치관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한테 이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직된 진보, 그 다음에 조금 죄송한 편입니다만 과격한 이런 보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털어서 혁신에서 넘어가면서 유럽의 정치처럼 미국의 정치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진보와 상대적 보수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유연한 진보, 합리적 보수가 공존하면서 때로는 서로 다른 이념의 차이들을 존중하면서 정책 경쟁으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 속에서 이것은 바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과 북이 평화로 공존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도 있고 그 뒤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도발과 무력적인 충돌 이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아직도 그 앙금들이 역사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또 평화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남과 북의 대결, 대치 이런 걸 뛰어넘어서 평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활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당위적으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가야 해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경제 현실, 정치 현실 속에서 절박하게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명의 시장 경제권을 8천만 명의 시장 경제권으로 우리는 바꾸는 지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궤도로 들어간 부분들을 다시 낮은 수준의 중성장으로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지혜 선택 이런 것을 우리는 발휘할 수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워도 그 길을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국제정치의 안목으로 내다보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닥치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한 5년쯤 지났을 때 중국이 지금보다 더 커졌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패권 각축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 그때 지금 우리가 평화의 길을 통해서 공존하고 남과 북이 민족 간의 협력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 그 길로 출발하지 못했을 때 5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거의 확신컨대 빠르면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내에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패권의 각축은 본격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남은 미국 쪽으로 북은 중국 쪽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민족의 제2차 분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될 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솔직히 걱정됩니다 한 개인의 선택에서 5년 10년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한 나라와 사회의 선택에서 5년 10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 5년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 이런 것은 다 결정될 텐데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는 이런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공존의 정치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 공존의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될 텐데 그들과 함께 참 공존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되어 있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부자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등등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보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부러웠습니다 2008년에 제가 국회의원 낙선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스페인의 산테하고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죠 그동안 잘못한 정치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그때 스페인을 속사를 그러니까 시골, 농촌을 다 걸어가면서 일일이 걸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큰 마을도 보고 작은 마을도 보고 큰 도시도 보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결국 그들의 속사를 다 보니까 경제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나은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가 우리보다 좀 나았습니다 예컨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만간 스페인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큰 나라가 되긴 할 텐데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일 수 있는 건지 따뜻한 나라일 수 있는 건지 행복한 나라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공존의 정치는 그런 사회적 약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정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을 기다렸다 가는 마음도 필요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어깨를 부추기고 또 함께 갈 줄 아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문화와 복지와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첫 출발을 저는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으로 되는 이런 정치의 변화 이런 데서 정치권이 열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경직과 또 그러니까 그 경직은 주로 진보 쪽에서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과격함 때로는 광기 이런 것들이 극우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맨날 나경원 원내대표와 싸운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만들어내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좀 쳐주시고요 그래서 좀 막말과 혐오 극단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예절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막말 혐오 또 극단의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저부터 새로운 예법으로 새로운 경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때 그냥 불끈불끈 이렇게 터져나오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상대방을 규정하고 몰아붙이고 그래도 어떤 경우도 욕은 좀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단적인 순간에도 조금 한 번쯤은 참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령 나경원 대표하고 저하고는 서로 다른 정당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참회하게 싸우는데 가끔 사진 찍을 때는 제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가운데 서서 사진도 찍게 하고 어디 문 열고 나갈 때는 제가 문 열어주고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예의라도 지키면서 그런 길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 작은 게 많이 쌓이면 언젠간 그게 누적돼서 차고 넘쳐서 큰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남의 얘기 경청하고 더 욕하지 말고 더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해를 배려하지 못하면 삶의 예법이라도 배려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 굉장히 정치가 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제가 역지사지해서 보면 자신들의 대통령이 탄핵도 됐고 그다음에 정권도 놓쳤고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 왕창 무너졌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임할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도 똑같이 말하자면 지게작대기 들고 이렇게 악다구냐 하면서 같이 붙으면 같이 붙어 싸우면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저는 대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경쟁 같은 거 정말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정책이냐 정치를 과잉할 거냐 아니면 정책을 더 많이 펼쳐갈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엠마뉴엘 같은 사람이 워싱턴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꾼이고 하나는 정책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꾼하고 정책광하고는 둘 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정책과 정치의 적절한 균형 이것을 취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좋은 시각일 텐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정치가 굉장히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꾼은 많고 상대적으로 정책광은 적습니다 내년 총선의 과정에서 정치꾼으로 프레임을 잘 거는 이런 것으로 승부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경쟁의 문화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낙인 찍어서 주저앉히는 그런 정치꾼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미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거의 틀림없이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경제실정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권 심판론 내지는 적폐 심판론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민생과 경제에서 남은 시간 최대한 성과를 내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실정론 혹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무력화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쪽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 추산으로는 97년 IMF 때의 파괴력 이런 걸 100으로 치고 2008년 9년 때 금융위기 때의 파괴력을 한 50으로 치면 이번 경기 침체의 파괴력도 한 40에서 45쯤은 비우컨대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수치로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IMF 때는 모든 재벌기업까지 다 어려웠고 금융위기 때는 일부 재벌 예를 들면 동양이라든가 이런 데가 파산했다면 지금은 웬만한 재벌이나 대기업은 자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운 것은 자영업하고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고 97년에 자영업 중소기업이 그나마 개별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20년 가까운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극단적인 양극화된 그런 경제의 흐름 속에서 자영업 중소기업은 매우 치명적인 생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 중소기업을 또 청년들을 보살피면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들을 챙기는 그런 면에서의 민생경제 이런 것들로 내년 총선에 평가받는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간의 경제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금 정세균 의장님께서 우리 당의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소재부품 장비 인력의 어떤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런 부분들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이런 경제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실제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기술 자립 독립 그리고 수입 다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소부장이 강한 나라 중소비에 강한 나라로의 새로운 정책적인 전환 이런 것들도 해내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그냥 정치꾼들의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전환 이런 것으로 평가받아 가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중소기업이 다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대기업도 어느 순간에는 경쟁력을 확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증명하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불행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한일 경제전이 시작되면서 이런 어떤 각성 전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보와 보수의 혁신 경쟁에서 저희가 먼저 이겨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편파적인 비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의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의 길보다는 개혁 보수의 길보다는 조금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 저희는 진보의 정치를 혁신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진보의 정치는 복지의 정치, 평화의 정치 이런 것으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섭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의 시대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곧 우리의 주변을 전부 감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더니 한없이 우리보다 늦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우리보다 빨리 가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핀테크,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더라고요 카드를 쓰는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노점상에서도 그 다음에 택시 부르는 거 우리의 카카오 택시 같은 공유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제 아들은 우리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장관이 세드리코 오라고 한국인 아버지의 그런 두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 장관이 38살입니다 그런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에 맞는 디지털 정치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 이런 것에 맞게 우리 진보의 정치도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데이터 산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미래 경제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 이런 것들도 서둘러 정비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규제도 혁신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산법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사실상 아무 쟁점이 없는 것들인데 아직도 이걸 처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디지털 경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 안 하고 또 데이터 산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규제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혁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국회의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정쟁의 이유로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방 여성 하원의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른 살입니다 그린 유디를 주창해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에 코르테즈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부상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미국 출장 잠깐 갔다 왔는데 테레비전에서 타우널 미팅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테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모습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녹색 정치와 그 다음에 젠더 정치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미국에서는 젊은 정치의 화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보 정치도 그렇게 진보의 이슈를 혁신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어느덧 우리한테 봄이 되면 몸살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미세먼지의 문제 그 다음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진보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가야만 했던 이런 것들을 내 딸은 정말 귀하고 남의 딸은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미투 이후에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더 젠더 정치의 성숙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보는 혁신한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프레임을 덮어씌우면서 하는 그런 정치 선거 이런 것을 넘어서 진짜 미래를 두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 가고자 합니다 아까 조대협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9시는 넘기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또 이 정치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저 같은 사람의 몸부림입니다만 그 마지막 지점에 저는 있어야 하는 것이 노동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의식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선진국이 되는 것을 꿈꿔왔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의 노동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왜 눈 감아버리는 건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개헌특위 활동을 했는데 우리 헌법에 노동자란 말은 없고 근로자란 말만 있습니다 여성이란 말은 없고 여자란 말만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말은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자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근대사회에 걸맞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또 그에 걸맞는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그 핵심적인 위치에 노동의 문제가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 노동자는 사회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헌법에서 119조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보장된 기업의 사회적 시민권과 헌법적 지위와 우리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 헌법적 지위는 기계적으로 평등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언제까지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면서 지낼 건가 우리는 포용하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협력하면서 성숙된 민주사회로 또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건가 아주 학생 때부터 한 30년 넘게 가진 생각입니다만 우리 경제의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자와 기업인은 서로 상생협력하면서 동반하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동자가 기업인을 멸절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인이 서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새로운 사회의 룰을 합의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건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열릴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만간 우리가 민주주의 최고의 나라가 될 거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법과 헌법으로는 최고의 수준이 아니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의 모습으로는 최고의 수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조만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고 복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물론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OECD 국가의 평균의 우리는 절반도 아직 아닌 상태 속에서 저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복지의 수준을 높여온 발전시켜온 이런 나라이고 불과 10년 내에 서구 선진국의 복지 수준으로까지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주주의와 복지의 높은 수준 속에서 노동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괜찮고 정교조는 안 되고 공무원은 괜찮은데 공무원 노조는 안 되고 은행원은 괜찮은데 은행 노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 털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더 큰 이름으로서 노동조합 그것과 우리 기업 또 사장님이 서로 공존하는 그러면서 함께 발전해 갈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 길에서 남은 정치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셨을 텐데 얘기는 재미없는 얘기를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노동존중사회로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이인영 원내배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플로우에서 강연을 들으신 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주고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금 대통령님께서 포럼을 하셨을 때도 왔었고 정세윤 국회의원장님께서 포럼을 하실 때도 왔었습니다 와서 느끼는 것은 되게 다양한 생각 또는 정책적 생각을 이야기 들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서 40%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 법안 통과율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망하는 건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정당으로서 거듭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노동대학원이라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대통령이 아니셨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고 정부 여당에 또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또는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당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김천도로공사에서 정말 열심히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는 매주 가서 좀 보고 있는데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인영 원내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굳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지 않나 저는 노동자를 마지막에 만난 것이 아니라 제1번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행복한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준은 아마도 그냥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동자가 시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정책적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의 핵심 여백은 비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교조의 문제는 해결해서 법연여조가 아닌 진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저는 노동대학원에서 좋았던 것은 노동자의 이야기 그리고 사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꼭 싸움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좋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자리에서 함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히 질문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참고로 톨게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추석 직전부터 노력을 해서 거의 한 달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절반은 해결이 된 거고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김주영 위원장님 계시는 한국노총 쪽에 톨게이트 관련된 노조들은 어느 정도 해결의 지점을 찾아낸 거고 아직 민주노총 쪽에 노조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더 노력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문제는 아예로 비준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교조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상태 속에서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다른 질문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했었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으니 국회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합니다 왜 회쇄적입니까? 전문가들도 많고 대학 교수들도 남북경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와 고견과 국회분들의 머리와 합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까지는 독일의 니콜라이라는 시골 농촌에서 교회에서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야 되겠느냐 통일을 꼭 이루자 원주추도를 마련해서 오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활동하다 보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자문의원으로 모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견을 수렴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런 경청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또 화해 단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꽤 있습니다 미나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이랑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요 오늘도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강의를 들어서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사관계 전문가가정 11교회 회장으로서 우리 고대 노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글로벌지공단 노동자 대협력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1호 사업인 일자리 안정 지원 사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채찍을 많이 가하시다가 지금 당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이랑 정세균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노동학 박사 과정에 참여하려고 그랬었는데 조대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이번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고대 노동대학원이 가지는 굉장한 역량 축적된 역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학 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고 조대원 원장님께 그런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마침내 노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이 개설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노무과정 노무관리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고 또 노동자의 어떤 계층적인 운동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사회적인 어떤 공신력 객관성 이런 것을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배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동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노동학 박사를 배출해내기 시작한다면 그 힘이 저는 한 10년만 지나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무사가 배출되는 거 노동전문 변호사가 배출되는 거 노무관리 잘하는 CEO가 배출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경지를 여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도 자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한 당근의 문제는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저기 노사관계 과정 지금 국위 수료였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지부나 우리 금융노조에서 최근에 우리 노동자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만 해도 한 3천여 명이 넘는 당원을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세력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이렇게 제가 지부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우리 민재인 정부 거의 2년 반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선거 때 많은 힘을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 민주당이 우리 정치권이 노동자단한테 과연 피부에 와닿게 지금 해주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게 막상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안인 사실 타임오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평균임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소송 문제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 행정부에 있지는 않으시지만 여당의 원내수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법제화가 어려운 작업들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먼저 지금 하고 있듯이 노동개혁이야말로 사실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려면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총선전에는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일단 타임오프 문제라도 바로 좀 해결 가능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김주영 위원장님이 그 얘기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한 달 전쯤에 김주영 위원장님하고 토요일날 한 4시간 5시간 정도 내서 산도 한 바퀴 돌고 저 안산이요 서대문에 있는 안산도 한 바퀴 돌고 점심도 같이 하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타임오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노동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꽤 깊숙하게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로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저지선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더 후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노동시간 단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기업들과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탄력 근무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더 넓혀갈 건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기본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잘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건가 이런 과제들도 많이 있고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노동의 요구를 실현해낼 수 있는 이런 지형 이런 것들이 꼭 유리한 지형만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이런 것들도 다른 한편에서 또 노조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같이 바라봐 주시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선행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치고 또 오늘 공존 상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존 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노동대학원은 노사정 포럼이라고 쓴 것처럼 노사정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앉아계신 것도 보시면 노측과 사측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앉아계신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다 느끼면서 가셨던 그런 오늘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가지고 또 이런 농담 비슷하게 공존 상생 노사정 이렇게 합의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우리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노사정 최고위 가정에 29기 이진용 KB 하나은행 위원장님하고 노측이죠 그리고 30기 이승현 동서발전본부장님 사측 이 두 분의 장남과 장녀가 결혼을 11월 달에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동대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공존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9회 KU 노사정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차권은 접수대에서 배부하고 있어 오니까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편안한 기각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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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